안녕하세요 지금은 바롤로 랑게 지역에 와 있습니다. 랑게 지역 안에 있는 우리가 수입을 하고 있는 로카 지오바니 와이너리에 지금 와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테스팅을 할건데요. 여기에 우리 무역을 책임지고 있는 페데리카? 페데리카. 감사합니다. 페데리카, 로카 지오바니 멤버들을 소개해 주세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, 그레아입니다. 우리는 로카 지오바니 와이너리에서 로카 지오바니는 제 아버지입니다. 예, 아시만의 아버지와 아버지여의 아버지에서ows하십시오. 제 아버지가 제 아버지와의 아버지와 여자,의 장소와의 아버지와의 아버지와의 영아, 그리고 제가 아버지와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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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지를 제완했습니다. 그리고 또는 심지어의 집이 리더에게 환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 무역부의 서수민 차장님, 영업부의 박성윤 차장, 우리 연구소장인 우리 강보식 상무님 같이 와 있습니다. 오늘 이 와인 테스팅을 신속하게 우리가 할 건데요. 먼저 샤도네이네요. 랑게 샤도네이. 2018년 빈티지 랑게 샤도네이입니다. 네이입니다. Lockpetalmar간 Artist. 상 decentral입니다. 이 로카 지오바니아 베드리카, 이 년, 지난해? 지난해 2018년에 발산이 되었는데요. 지난해 2018년에 발산이 되었고, 지난해 2018년에 발산이 되었고, 지난해 올해는 전해가 되었고, 한국에 계산이 되었습니다. 오케이 테스팅 그럼 우리 작년에 생산한 샤도네이를 테스팅 한 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테스팅 한 번 하시죠. 제가 테스팅을 해보니까 상큼하고 산도도 좋고 상쾌하고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. 이게 브루고뉴의 샤도네이에 비해서 굉장히 손색이 없습니다. 버건디 샤도네이와 베리 스밀러. 컬러도 연한 황금색으로 아주 굉장히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. 네 넥스트 타임은 이 샤도네이 아니고 다른 걸 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